아 술 조금 먹었어요? 밖에 약간 비가 오는데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. 고파지에 술 먹고 있는데 못가와서 미안해요. 지금 10시 한 50분쯤 됐어요. 밤 10시. Today is 26th of July 2024. 아 보라꼬바마가 결국에 카말라 하리스 인돌스먼트를 했어요. 그래도 나는 도널 트럼프의 일 것 같아요. PC standards really sucks. I hate PC rules. PC는 싫어요. 다음주는 월요일은 강남파이낸스센터 출근하게 되고 내일은 윤창룡 대표를 마웅나루에서 저녁때 만나서 맥주 한 잔을 해야 돼요. 오늘 와인 두 잔 반 와인 한 180ml에 맥주 한 캔 했어요. 500ml. 뭐 딱 제 주량인 것 같아요.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을까 정말. 너무 걱정이다.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은행 나온거 은행 나온거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요. 가봅시다에. 뭐야 이거. 몰몬. 저기 하일.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소리가 나네. 걸리니까 걸리버지에 했던 부산 사투리 치면서 했던 아휴 저도 솔직히 한때 몰몬이었어요. 아직까지도 몰몬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어요. 왜냐면은 교리는 확실한데 약간 너무 개인적인 간섭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하여튼 언젠가는 뭐 저도 몰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. 그때 내면의 주스를 먹지 말아야지.